사실은 1위를 맞췄기 때문에 배고파서 빵 골랐어. 빵이나 하나 먹자 아니면 할라마 먹던가. 빵 맛있죠. 빵 맛있어. 배고파. 어디 건데 이게. 파주. 파주? 있을 리가 없겠다 있을 리가. 그냥 먹는 거지 그냥. 먹자고. 먹자고. 사실은. 세윤 씨. 맞추는 게임이에요. 근데 그 생각하셔야 돼요. 만약에라도 이 막내 팀이 맞추잖아요. 그러면 여기는 역전이죠. 잘 보세요. 왜냐하면 봐봐요. 이거 내가 볼 때 이만은 안쪽입니다. 그래요. 먹자는 거지 일단. 좋습니다. 지금 어찌 됐든 이유는. 너무 배가 고파요. 먹고 싶어요. 절차할 건데 미리 좀 손대면 안 되나요? 안 돼요. 1위 후보 두 팀 동시에 나와주십니다. 이 중에 있나 보다. 이 중에 있나 보다. 우리 둘 중에 무조건 있나 보다. 힘이 있어, 있어. 식혜 돼. 형. 그렇지. 먼저. 두 팀이 나와 있고요. 사실 먹고 싶어서 골랐지만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가 초면에 있다면. 저는 마장호수 출렁다리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. 저도 오늘 초면인데. 네. 저도 초면이에요. 둘 중에 2위와 6위가 있습니다. 아 좀 이상하다 그러고. 6위? 2위와 6위. 뭐야? 이상하다. 마장다리가 어딘데요? 마장다리가 어딘데요? 아니 그게 왜 6위야? 아니 그게 뭐야? 파주가 6위야? 반전의 반전이다. 이게 6위인 거 아니야. 뭔데? 속초 해수욕장이냐 파주냐. 마장호수 출렁다리는 아니겠지? 축하합니다. 저도 처음 봤어요 오늘. 축하합니다. 마장호수 출렁다리였나요? 축하합니다. 만약에 이게 2위잖아요? 그럼 나는 이번 연도 운 여기도 다 쓴 거야. 야 그럼 태어나가 아니야? 제발 6위 나와라. 나도 그런 거 같아. 나 이거 2위 아니었으면 좋겠어 진짜로. 나도. 마장호수 출렁다리가 2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. 여러분.